진공 중에 무한평면도체와 Dm 떨어진 곳에 선전암 1도 람다, 쿨롱포미터에 무한직선도체가 평형에 되어 있다. 그러면 무한직선도체니까 전화 자체가 무한전화죠. 직선도체 단위기로당 받는 심, 뉴톤포미터, 즉 단위 1m당 받는 심인데 진공 중에 무한평면도체, 이거는 전기영상법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무한평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평행하게 나란하게 뭐가 있습니까? 선전암 1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리가 Dm죠? 우리 교재 이론에서 기본상입니다. 그럼 이 놈을 거울로 보라고 했어요. 거울에 비치는 모양 상위 영상이죠? 상위 모양이란 뜻이에요. 이걸 거울로 본다면 거울에 비치는 상은 대칭점의 방향의 반대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영상전화가 있다. 그러면 영상전화와 원래의 선전화 사이의 거리는 두 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점전화라면 우리가 거리제곱 반비례 두 전화의 곱셈이 필요한다. 쿨러워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선전화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합니까? 이 선전화가 여기에 전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전개가 얼마입니까? 선전화의 전개는 이 파이로 나가죠?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전화에 필요한다. 이것이 선전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4 파이에 D분의 람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된 곳에 어디나 균일하게 이러한 전개가 있고 우리는 이거 있죠. 전개 중에 전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봤죠? 즉, 이 선전화가 이 된 곳에 균일한 전개를 만들고 그 전개 중에 선전화가 되어 있다. 이것이 심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파이. 전화밀도 제곱에 필요한 원 단위 길이당 심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전화밀도 제곱 그리고 4 파이 D입니다. 마이너스는 무슨 뜻? 흡인력.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흡인력을 의미하죠. 여기는 크게만 따졌기 때문에 3번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기영상법 거기 보면 5장에 뭐가 있어요? 무한평론과 점전화, 무한평론과 선전화, 접지구조차와 점전화 세 가지 모델이 있죠? 나오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맞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평행, 극판 사이에 유전열, 에피론과 유전체를 글모같이 채우고 이게 평행판입니다. 지금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전체가 플러스, 큐가 있고 마이너스, 큐니까 항상 전기력선은 어디에서? 플러스, 정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부전화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전개가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야. 전개가. 그러면 이 경계면과 수직이죠. 수직. 그러면 극판에 일정 전압을 가할 때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심.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량이 축적이 되죠? 왜? 큐는 C, V의 쿨롱이니까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전기량이 축적된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가 향이기 때문에 이 경계면의 수직이에요. 그러면 경계면의 수직일 때는 뭐가 작용하죠? 인장력이 작용하죠? 경계면이. 경계면은 인장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유전율이 어느 쪽? 작은 쪽을 향한다 그랬어요.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투 쪽을 향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인장력이 F의 원쪽은 E의 D제곱이고 F의 투 쪽은 E의 D제곱이죠? 서로 땡겨. 이놈은 이쪽으로. 이놈은 이쪽으로. 그래서 유전율이 작은 쪽이 크니까 즉 투 쪽을 향한다. 분모가 작으면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유전율이 작은 쪽. 항상 전기가 경계면의 수직이든 전기가 경계면과 나란하든 항상 유전율이 어느 쪽? 작은 쪽을 향한다. 이거 분명 동강 강의에 강조를 했습니다.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유전율이 작은 쪽. 하여튼 두호 유전체 경계면은 수직이든 평행이든 항상 유전율이 어느 쪽? 작은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번이다.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된다. 잘 안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작! 그리고 그때 마의민의 수직이든 언어를까지 가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러분께서 필요한 음식이든 어디에 대해 알아보신 권한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어요.